안녕하세요 야미에요. 오늘은 그림책 마법의 수레와 엉뚱한 자매를 읽어볼게요. 제가 작년에 쓴 그림책이에요. 사실 기차라는 그림책을 읽고 써본거에요. 기차는 천미진 작가님이 글을 쓰고 설령주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요.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어요. 저도 언젠간 작가님들처럼 멋진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어요.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. 한 마을에 마법의 수레와 엉뚱한 자매가 있었어요. 엉뚱한 자매는 마법의 수레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. 한 곳만 빼고요. 그곳엔 4개의 험한 산을 지나고 거대한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. 사람들은 그곳에 갈 엄두조차 내지 않았어요. 하지만 엉뚱한 자매와 마법의 수레는 꼭 그곳에 가기를 원했어요. 엉뚱한 자매는 4개의 험한 산에서 빨강, 주황, 노랑, 초록의 연류를 찾아 마법의 수레에 넣었어요. 그래야만 힘이 빠진 마법의 수레가 다시 날 수 있었거든요. 가까스로 산을 다 넘었지만 거대한 문은 보이지 않았어요. 엉뚱한 자매와 마법의 수레는 날고 날고 또 날았어요.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천정 소리를 내며 원을 그리듯 휘몰아쳤어요. 자매와 수레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. 눈을 떠보니 거대한 문 앞이었어요. 거대한 문은 너무나 거대해서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. 하지만 엉뚱한 자매는 문을 밀었어요. 그러자 또... 소리가 나면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? 사실 아무도 열어보려 하지 않았을 뿐 거대한 문은 누구나 열 수 있는 문이었어요. 안으로 들어간 엉뚱한 자매는 드디어 엄마, 아빠를 만났어요. 엉뚱한 자매가 그토록 이곳에 오고 싶은 이유였지요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!